지금 당장 힛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랩투 쪽으로 줄라 그래도 써버리시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랩투 쪽으로 줄라 그래도 써버리시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틴 선수한테 올라왔는데요. 그것도 그렇기로 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. 아 붙었어요. 자 팀 너무 붙었어요. 여기서 희슬이 불렸습니다. 마틴이 건드렸습니다. 터치는 범실. 역동작이 걸렸습니다. 이승현의 선택 오른쪽 뒤로 자 마지막에 이승현 선수가 토스에 대한 약간의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때립니다. 넘기력을 시도해봤습니다. 또다시 범실. 경기 종료. 헥세트 스코어 3대1. 우리 카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